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면도기 구독 시스템인 와이즐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 사태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뀔 거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사람들이 생활했던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코비드 19 사태를 통해서 아마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하나인 그런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예전에 이제 아이 독점적인 특정한 시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더 와야 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와야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서 만든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워비 파커 라고 하는 그런 안경 그 사이트입니다 안경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요 미국은 안경을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이 거의 모든 안경 산업에 가격 결정권과 판매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튼 스쿨 이라는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안경을 주문하고 그 안경을 받아서 구매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진입 장비는 그거에요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선택한 방법은 트라이팩 이라고 해가지고 어울릴 듯한 안경 한 4 5가지 정도를 주문하면 그거를 보내줘요 써보고 괜찮은 거 하나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제 몰이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주 활성화 되고 촉진화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직접 안경점에 가서 써보고 맞춰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거든요 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한 저항 때문에 완전히 활성화 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형태가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도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필수품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 면도기 또한 상당한 독과점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찔레트라든지 찔레트라든지 아니면 뭐 시크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거의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원래 찔레트의 대표가 처음부터 그 시장을 노리고 독과점 시장을 노리고 만들었구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이용해서 전세계에서 찔레트 외의 면도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깨보려고 하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어요 이런 형태의 구독 서비스가 시작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게 해리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15불 정도를 지불을 하면 매달 사용해야 될 면도기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깔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들을 줄여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 거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구독 서비스들이 비대면 그 판매라든지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는데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까 나타난 지 오래 됐지만 활성화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런 면도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는 와이질리 라는 회사가 있어서 제 면도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번 주문해 봤어요 일단 기초팩으로 기본적으로 면도기 하고 면도날 두 개가 되어 있는 8,900원 짜리 기본팩을 한번 시켜 왔습니다 면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남자들한테 가장 규칙적으로 쓰는 제품이 면도기라면 어 뭐 여자들한테는 뭐 스타킹을 구독하는 그런 월간 스타킹 이라는 국내 벤처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스타킹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구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구독 시스템으로 해서 뿌려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이질리는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스 디자인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뭐 다른 추가 박스 없이 얘네에서 만든 기본 박스에 뒤에 이제 점표가 붙어서 이렇게 배달이 됐구요 잠깐 뜯어 보긴 했는데 어 상당히 박스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파란색에는 시그니처 칼라인 파란색으로 안쪽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요렇게 멋있는 안내 문구도 보냈습니다 창업자들이 보내는 편지 그래서 불합리한 면도 시장 우리가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요런 독과점으로 인해서 비싼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단한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뭐 면도기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구독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 회사 속에 이런 것들을 상세히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카테고리도 늘려서 뭐 쉐이빙 젤 이나 뭐 애프터 쉐이브 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틀을 잘 잡혀서 나와 있어요 또한 면도기도 상당히 예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건 요 팩 이에요 여기 기본 팩이기 때문에 박스에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뭐 공간이 이렇게 아주 많진 않아서 뭐 여기다 뭐 날 넣고 뭐 쉐이빙 폼 넣었을때도 같은 박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와이즐리 스타터 세트는 원산지는 손잡이는 중국에서 만들구요 면도날은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요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자기 시그니처 칼라를 아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요게 바로 면도기 입니다 그리고 보안은 보호 케이스가 되어 있고 요 안쪽에 스타터 킷에 들어가는 하나의 추가 면도날 그래서 꼭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거 하나 추가의 면도날 하나 그래서 두개가 기본 스타트 팩 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도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날 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반만 이쪽이 잘 안보여서 이거 한번 뜯어 보죠 요게 면도날을 보관하는 보관 케이스에요 들고 다닐 때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버튼으로 날을 분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게 되어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날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에는 유날류가 발라져 있고 유날 폼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이네요 오죽 날이고 그래서 요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양 되게 예뻐요 그런데 면도기가 중요한 건 면도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면도를 며칠 안 했는데 정말 수염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면도기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몇몇 저는 주로 질레트를 사용하는데 질레트 외에 다른 면도기를 썼을 때는 조금 불편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다른 회사 제품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엔 질레트로 바꿨었고 그리고 정기면도기는 저는 잘 안 맞아요 금속 알러지가 좀 있어서 정기면도기를 쓰면은 이쪽이 좀 많이 피부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면도기를 쓰는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뭐 일단 이래요 좀 씻고 올게요 예 면도가 끝났고요 그 세면을 했어요 세수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했는데요 첫 번째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베스트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껄끄럽긴 했어요 물론 처음에 이 면도를 바로 사자마자 물로 씻은 것도 아니고 뭔가 헹군 것도 아니고 바로 밀었어요 건조한 상태에서 밀었고 보통 이제 제가 면도는 샤워를 한 다음에 많이 하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것들이 불기 전에 그래서 긁어내서 약간 거칠게 이제 나가는 거는 조금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조건이 바뀐다면 아마 충분히 지금 쓰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며칠 좀 더 써봐야겠지만 이 정도면은 가격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조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면도기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에 행사라거나 세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사이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얘는 그런 거 없이도 일단 기본 스타트팩이 8,900원이니까 한번 트라이 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으신다면 한번 지속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독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날짜나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품이 모자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요 와이즐리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코비드19 이후에 세상에서 반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독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뭐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뭐 결국엔 제품 소개는 면도기 소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IT 라든지 혹은 이미지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아왔던 그런 분야다 보니까 한번쯤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실생활에 어떻게 바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uy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